유엔 수장이 방문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에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과 유엔 회원국에 굴욕감을 줬다고 붕괴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지자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급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러시아군이 키유 인근에서 철수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은 연기가 두 곳에서 치솟았습니다. 한 시간 전 키유에선 젤렌스키 대통령과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종전 중재를 위해 모스크바를 찾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이후 키유 방문 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총력 지원 태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GDP의 5분의 1 규모인 42조 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폭격을 피해 서부로 대사관을 옮겼던 우리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만간 키유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